이번 시간에는 W-LinkedList, 한국어로는 이중연결 리스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W-LinkedList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양방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W-LinkedList, 한국어로는 단순연결 리스트의 경우에는 노드에 Next라고 하는 필드만 있었죠. Next라는 변수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Next를 따라서 다음 노드로 이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연결 리스트, W-LinkedList의 경우에는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previous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하나의 노드에 두 개의 필드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필드는 previous 필드가 되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필드는 next 필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왼쪽 오른쪽 구분은 그냥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일 뿐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previous link 필드가 추가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 덕분에 어떤 하나의 노드는 다음 노드를 Next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이전 노드를 previous 필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장점 또는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장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W-LinkedList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get, 보통 get이라고 하면 저 함수 또는 이 메소드의 인자로 전달된 인덱스의 값을 가져오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get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죠. 만약에 get1이라고 하면 인덱스가 1번이니까 이 엘리먼트를 가져오는 겁니다. 0, 1이죠. 그런 경우에 이쪽에서부터 하나 이렇게 한 칸 띄어서 찾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뒤에서 이렇게 찾는 게 빠를까요? 당연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번에 이동하는 게 빠르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것이 인덱스4, 다시 말해서 이 50이라고 한다면 이쪽에서 이렇게 오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이쪽에서 이렇게 오는 게 빠를까요? 단형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이 previous라고 하는 연결을 통해서 즉 60에 저장되어 있는 previous라고 하는 필드가 가리키는 값을 따라서 이 노드를 찾는 것이 훨씬 빠를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전의 단순 연결 리스트의 경우에는 next만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만 이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방향 연결 리스트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전 노드가 있기 때문에 거꾸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덕에 만약에 조회하는 엘리먼트가 조회하는 엘리먼트의 인덱스가 엘리먼트들의 전체 숫자의 반보다 작다면 next를 통해서 이동하고 반보다 크다면 previous를 통해서 이동하는 걸 통해서 더 빠르게 원하는 엘리먼트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링크드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단점 즉 순차적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바로 그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순 연결 리스트는 만약에 찾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찾고자 하는 것이 제일 끝에 있다고 하면 처음부터 제일 끝까지 하나씩 다 찾아야 됩니다. 최악의 경우죠. 그런데 단순 연결 리스트가 아니라 이중 연결 리스트는 만약에 찾고자 하는 게 이거라면 최대 여기서부터 이만큼 이동하면 되는 거죠. 이거라고 하면 최대 여기서부터 이만큼 이동을 하면 되기 때문에 효율이 두 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이건 조금 또 다른 어떻게 보면 비슷한 그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링크드 리스트를 링크드 리스트에 저장되어 있는 엘리먼트를 조회할 때 그때 반복적으로 넥스트를 통해서 이동하면서 조회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그 경우에는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이동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다는 거죠. 거꾸로 가는 건 허용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양방향 연결 리스트는 next와 previous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면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탐색을 할 수 있고 원하면 반대쪽으로 이동하면서 탐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갔다가 필요에 따라서 뒤로 가고 필요에 따라서 다시 앞으로 가고 이런 왔다 갔다 오락가락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양방향 연결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단점은 없을까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단순 연결 리스트가 있는 거죠. 만약에 단점이 없다면 양방향 연결 리스트 이중 연결 리스트만 있었겠죠. 우선 첫 번째 previous 필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거는 단점이죠. 데이터 양이 많아지면 굳이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할 필요 없는 경우에는 단방향 연결 리스트를 사용하는 게 좋은 선택이죠. 그리고 조금 더 복잡합니다. 조금 더요? 아주 많이 복잡하진 않고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일반적으로 애플리케이션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연결 이중 연결 리스트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중 연결 리스트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할 수가 있고 기반은 기본적으로는 단순 연결 리스트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서로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바로 이러한 이중 연결 리스트의 장점을 위해서 조금 더 복잡해지는 것을 감수해야 되는데 어떻게 복잡해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